예 풀발기 시니커즈가 나왔습니다 풀발기 풀발기 버전 길죠 엄청 길죠 풀발기 버전 자 봅시다 신기한 게 있어 2블럭에 2블럭 여기서 갈라져 고로 두 개다 2X 땅콩과 해질력이 들어있답니다 멈추지 않는 에너지 스니커즈 풀발기 버전이 아니라 1블러스 1이네 여기서 중간에서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잖아 긴 건 줄 알았는데 차라리 길게 만들어도 좋았을 텐데 스니커즈 2X 버전 이상 네비의 연금주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